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옛날에는 캐스돈으로 찍을 수 있었어요 What the fuck 저거 어디 잡지 애들? 아 술단 던질걸 그랬나 그냥? 그러니까 시체 가방부터 먼저 잡을걸 줄 잡았거든? 뭐해 다 잡았는데 지지쓰 아 뭐했는 애들 그냥 헤드 탁탁탁 때렸으면 애들 다 죽었을텐데 아 괜히 멀리 있는 애부터 잡아가지고 아 좀만 갑자 아 너무 아쉽다 가까이 있던 애들 그냥 머리 탁탁탁 세병 그냥 때렸으면 그냥 바로 죽었거든 어 가겨운데 이거 너무 아쉬운데? 오 비보이 맨 비보이 분이 오셨어 아 이거 브이 오지 일칠 그냥 던질걸 그랬나? 아니 근데 이렇게 우드에서 이렇게 먹는게 존네 맞나? 우드에서 이렇게 먹는거 자체가 존네 잘 먹은건데? 야 얘네들 야 이거 다른 애들은 다 얻어서 잡았어? 아니 독택이 지금 3개 있는데? 4명 내가 죽였잖아 지금 3개가 지금 어디있는거야? 다 먹고 온건가? 뭐지? 이게 처음 컵 탄애를 잡은게 좋은 선택이었다 얘가 좀 위험했네 사실 아까 시체가방도 솔직히 말해서 VPO여가지고 막 좋은편이 아니었거든 얘 잡은게 어떻게보니까 어떻게보니까 더 신의 한수였는데? 나가자 야씨 우드에서 이렇게 먹고 간다고? 야 신기하다 나 엘들링 환불했던 사유가 뭔지 3080인데 개같은거 프레임이 60도 안나올 때가 나 그거 그거 때문에 환불을 때렸어 전척 Name 생겼어요 잠친거 같은데? 우아 neglected 네 oddly 뭘 뭐뭐지? 에잇? 아 이걸 막네? 와.. 쏘였다 윽! 아 뭐지? 아 뭐지? 오! 안에 밖에 있다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뭐야? 어허? 무장이 좋은데? 어세까봐 어세까봐 물 잡았거든? 아 근데 PMC 개많은데? 어 그러면은 아래 시체 하나 위에 지금 3개 있나? 하나 둘 셋 넷개 있지 딱딱 가져가면 될거같은데? 근데 버섯가방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아 근데 대박인데? 아니 진짜 구라가 안에는 아이템 좋네 좋은가 개미천데 와 뭐야 이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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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오반데? 아 아까부터 계속 우기만 오지게 나오면 오늘 왜이래? 뭐하냐? 사람있다 뭐하냐? 이 잽 뭐쓴거지? 이게 좋네? ain't 예 욕 욕 유턴트다 야 버섯가방 개가 안 들어오네 유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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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었다 동상이 되제? 쨰쨰이 쨰쨰 저정도 맞았으면 이제 어? 티없어가지고 쪼달릴 때지 방금 또 불안해가지고 인증서 뽑는거 보세요 여기 심리적으로 진짜 불안해지거든 저렇게 많이 맞은 상태는 아무튼 뭐 뒤지었구요 어휴 그리드까지 또 쓰고 오셨었네 잘 먹고 가겠습니다 이게 커스텀이지? 이정도면 거의 그냥 랩급인데? 긴장상태가? 너무 좋은데? 말도 안되게 좋은데? 이러면은 내꺼 보험시킬까? 차라리? 위홀 나올 듯? 와우 유턴트 미쳤구 진짜 달긴 달다 탈차도 그냥 가져갈까? 그냥 가져가도 상관없었거든 긴장 너무 잘먹었지 뭐 이게 커스텀? 탈출 어? 야 열려있는데? 어 뭐야 대박 어 이거 몸버그야 이거 아 열려있었네 어우 다행이다 야 진짜 와우마이 탈출 아니 뭐야 아니 뭐야 몸버그지? 파란걸 안돌아있길래 닫혀있는건줄 알았는데 어우 다행이다 그래도 이번에 또 시체가방 또 먹어 버섯가방 먹어가지고 떡상을 했습니다 아니 최근에 버섯가방 들고 온 애들 많아가지고 그거 들고 지금 떡상한게 진짜 한두개 한두번이 아니야 너무 잘먹고 가고 있어 아니 개꿀인데 진짜?